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강밭에 뿌리에 좋은 비료를 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주에도 계속 비 소식이 있으니 뿌리에 좋은 비료 먹고 생강구가 많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강 사이에 한 수저 정도씩 비료를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생강 웃걸음 주는 시기를 1차는 6월 중하순과 2차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장마기간을 이용해서 웃걸음을 주었습니다 생강 웃걸음을 줄 때는 입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 밭에는 토종생강과 외생강 두 가지가 자라고 있는데요 토종생강은 크기가 작게 달리지만 향이 좋고 외생강은 크기가 커서 수확하는 재미가 좋지만 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생강용으로는 외생강을 키웁니다 생강은 원래 1300년 전 고려시대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생강이 토착화된 것이 토종생강이라고 합니다 생강은 단연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후 때문에 1년생이 되었더군요 생강도 꽃이 피지만 가을 온도가 내려가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꽃을 볼 수 없었던 거죠 네이버 지식 백과에 보니 생강은 이름도 많더군요 생강이 작을수록 향이 짙고 맵다고 하는데 작은 생강을 의뢰해 토종생강이라고 한다더군요 중국에서 가져오는 시안용 생강 대부분이 크기는 크지만 향이 적고 매운맛이 덜해서 1이 분류된 것 같더군요 작은 생강은 수강이라고 하고 그보다 약간 큰 걸 중강 아주 큰 걸 대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종자용으로 쓰는 생강을 종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할 때 붙어있는 종강을 구강이라고 하고 새로 자구를 단 생강은 신강이라고 합니다 생강을 통으로 찌거나 삶아서 말리면 건강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쓰이고 백강으로 불리기도 하며 불에 구워 말리면 검게 되는데 이것을 흑강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얇게 썰어 설탕을 묻혀 건조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지요 참 생강 이름이 많습니다 오늘 생강밭에 비료를 준 영상을 올리면서 작년에 재배했던 생강 모습도 함께 담아봤는데요 올해도 잘 자라서 수확 시기에 기쁨을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강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